정량 정량 신기하다 다 멤버분이신가?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요 너무 많으시다 귀여워 잘생기셨다 안무 되게 귀엽다 그러니까요 되게 즐거워 보인다 맛있겠다 큐티 셰프? 밥을 준비하는 거예요 큐티 셰프가 제목인가 봐요 그런데 진짜 추억이겠다 저렇게 찍는 것 진짜요? 잘 봤습니다 큐티 셰프 여기는 찬 셰프 그런데 이 안무가 너무 텅 이거 이거? 네 네 네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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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Lives 이렇게 근데 이 진자인 말이야 그래서 이 진자인 말이야 전에 이렇게 그래서 너무 Itu 이 진자인 말이야 지금 전자민이 너무 좋아 이 진자인 말이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희 아까 보셨던 큐티 셰프 저희 인사드려야 해요 네 인사 둘 셋 사와디카 사와디카 하나 둘 셋 왜 사와디카 사와디카 경윤데스 사와디카 재찬 사와디카 벤 종영 제 작품 하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유 안녕하세유 네! 네, 되게 영상 보니까 엄청 귀여우셨는데 저희도 예전에 되게 귀여운 컨셉으로 활동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소화를 잘하셔서 진짜 입덕했습니다. 근데 진짜 소화를 잘하셔서 진짜 입덕했습니다. 우셨나 봐요. reggae는 또 됐어. miojross 근데 진짜 아니 춤추시는 걸 보니까 저희 디케이지 멤버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빨리 한국으로 오세요 네 지금 카메라 앞에서 약속하셨는데 형도 한번 만드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거 있어요 저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뭐 저희랑 같은 팀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같이 아이돌 인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퍼스트랑 디케이지가 합쳐졌으니까 퍼스트 키 퍼스트 키즈 퍼스트 키즈 둘, 셋 From East to world Hello we are the first kids 퍼스트 키즈 안녕하십니까 형이 씨는? 저는 2000년생입니다 저는 01년생 저는 02년생 템촌 이게 가 yok 여기 turnover ㅎㅎ× 피·曾 이제 같이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어떻게 만나요? 그러면 태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포즈 같은 거 하나 알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유행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앨범입니다 자 그럼 능송쌍 후우